학생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두 번 했었는데요 3일 단식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2일째 밤쯤에는 막 냉장고로 막 기어들어 가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 해본 사람은 냉장고 문을 막 열고 어느 정도냐면 제 친구 중에 5일 6일 단식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에서 오이비누 있잖아 오이비누 오이비누의 오이냄새가 식욕을 자극해가지고 그 비누를 확 먹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아이가 그만큼 힘들죠 비누도 그런 음식 냄새나 나는 비누는 두면 안 돼요 단식장에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단식이라는 게 그렇죠 12일째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을 때 그때 기억해보니까 11일까지 하고 그런데 그때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했거든요 이순신 동상 압 아니고 세종대왕상 옆에서 했어요 미대사는 있는데 그때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개인적 인연도 있고 또 개인적 인연을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좀 달랐던 사람들도 민주주의와 민생과 그다음에 핵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기 위한 또 지금 제일 큰 이슈가 고속도로 게이트 어디 있냐 아예 하도 제가 많이 들잖아요 코팅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고속도로 게이트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인생 조작 사건 조작 도로 조작 과제는 이제 이런 것들로 목숨을 물고 단식을 한 거니까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하고 비판했던 분들도 이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견사들도 단식 농성장도 오고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왔었어요 그것도 막 뭐라는 분들이 있던데 양이 안 차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신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온 사람들은 여권 인사들 태용호에만 한 번 왔다 갔다 태용호는 정말 의원이라는 이름도 붙이기도 그런데 저는 탈북자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요 분명한 건 북한에서도 최고위층한테 충성해서 호의회식을 하더니 남한에서도 지금 윤석열 앞잡이게 돼서 호의회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탈북자도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극악하게 남북으로 오고 가면서 호의회식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있어요 남북으로 오고 가면서 남북 모든 최고위층한테 충성해서 호의회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탈북하신 분들도 남한에 와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권력에 맹종해서 득양양에 사는 사람은 저는 태용호 씨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민주당에 대해서 JMS라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말 하고 그리고 보좌관이 잘못 올려서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좌관이 잘못 올린 것도 웃기죠 지 패스북인데 그리고 만약에 보좌관이 올렸다 하더라도 지 이름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럼 보좌관 다 따면 안 되는 겁니다 지 패스북이잖아요 보좌관 패스북 아니잖아요 보좌관들이 초안을 쓰고 본인이 확인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죠 그런 프로세스는 저도 알지만 지 SNS인데 자기 SNS로 나갔고 자기가 허락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설령 만약에 100번을 양보해서 보좌관이 맘도록 올렸다 하더라도 그동안 보좌관하고 얼마나 이신전이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나갔으면 자기 하체험자가 보좌관이 올린 거다 그게 무책임한 말이죠 거기에다가 무슨 이진보가하고 녹취록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이 그 직원도 다 자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진보 만난 다음에 태의용 그래서 공찬받겠어 이런 취지로 한마디 듣고 그다음부터 극악하게 야당과 민주세력을 공격하더니 대정부질문에서 이 발언이 이른바 쓰레기 발언 이 발언이 나와서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 찾아갔던 것인데 그런데 이 대정부질문 내용도 보면 독재정권 김정은 편을 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다 이런 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 맹종하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그 말 뿐만 아니라 또 흑구심 오염수 박류를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날 촛불집회 피켓입니다 지난주에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날 촛불집회 때 발언해서 오마이티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피켓을 고맙습니다 올려주셔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켓을 들고 내시에 집회되고 촛불집회도 하는데 이 흑구심화 핵폐수 박류를 반대하는 사람은 집단은 새집단들과 거짓말한 거예요 한덕식의 거짓말을 모든 각자가 찬성한다 거짓말이잖아요 당장 국내에서도 지금 서울대 유명한 명예교수인 장애과학자신 네 분도 입장을 냈잖아요 박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찬성한다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건 아니죠 완전 거짓말 이번에 또 태용호와 국회에서 어떤 거짓말이냐 핵폐수를 반대하는 집단은 새집단들과 조선노동,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남한민주당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태평양연합국가에서도 입장이 여러 번 나왔고 독일 환경부 장관도 사실상 저번에 G7 때 G7 전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사능 문제를 연구한 그린피스가 결사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도 윤석열 정권이 싫으니까 반대하겠어요 그건 정권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온자력 문제를 제기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온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경고해 오신 분들은 그리고 다시 한번 댓글이 보면 댓글이 진리예요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국내에서 농업용수를 식수로 먹으란 말은 함부로 안 하겠어요 너나 쳐먹어라 이런 말은 좀 폭력적이잖아요 일방적이고 어떻게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나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쓸 수 있잖아요 그 하물며 여름에 도로 청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열 낮추기에서 물 뿌리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 주요 대도시에서 실제 차량들이 살수하고 다니잖아요 불을 끄는데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안전하면 그런 것 있으면 되잖아요 소방수로 쓸 수도 있고 청소수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을 낮추는 도심 쓸 땐 많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요 그 댓글로 모든 게 다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중국 정부가 공수 발표했잖아요 안전하시면 국내에서 쓰십시오 드시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1kg 정도 빼서 관을 만들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억지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제일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태용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 박영순 의원이 그분도 점잖은 분이에요 평소에 보면 뭐 설화로 이렇게 많이 나온 의원이 아니잖아요 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네 본인이 민주당한테 쓰레기라고 이미 했으니까 그걸 일종의 되돌려준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보통 그렇게 격분하면 끝나고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갔으면 또 백번 첨을 향해서 가면서 대표님 단식 중에 정말 죄송한데 오늘 규당의 의원이 이런 저한테 굉장히 모욕적임을 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찾아간 건 뭡니까 그건 누군가한테 지시받았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공공히 생각해보니까 그 시차가 있냐 이진복이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나서서 행동해야 윤석열을 위해서 또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 무조건 안 만나 이재명이 악마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윤석열이랑 한독수랑 다 나서서 한동훈이랑 내가 나서 한번 엿먹여야겠다고 생각했나 보죠 어떻게 단식농성장 나가지고 그걸 따집니까 박영순 의원을 찾아갔다거나 의원실에 아니면 못내던 편에 상했다면 천번 반벌한 거에서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랑 비난을 받았을 텐데 이건 진짜 쇼를 한 거거든요 정말 폐륜 국민의힘은 어저께 엠비스태트에 지금 극우 폐륜 유튜브들 윤석열, 김근혜 직접 관리한다라는 것도 나왔는데 정말 폐륜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옆에서 회 먹는 행사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취소는 됐지만 판매 행사만 했어요 했는데 유튜브들 와서 거기서 먹방했습니다 당은 취소했지만 먹방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인천에서도 여기 와서 해먹으라고 했죠 김기원 지금 단식 중이냐고 물어봤죠 왜 하냐고 했죠 심지어는 몰래 음식 초밥 먹지 않느냐라는 국민의힘 당 대변인 공식 논평에 들어 나옵니다 몰래 초밥 시켜 먹느냐고 그 다음에 텀블러 텀블러에 따뜻한 물 단식하다 보면 찬물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따뜻한 물 담아놨는데 그 텀블러에 무슨 육수 넣어놨다는 유언별을 퍼뜨리고 그걸 지적을 하지는 않나 저는 여러분 국민의힘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당연히 단식에 찬성하지 않겠죠 그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데 세상에 예전에 저희들이 농성하러 단식했으면요 옛날에 정말 독재 정권을 옹호하던 교수들도 나는 자네들의 주장을 동의하진 않지만 단식하고 농성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네 안 됐네 그리고 그런 행동하는 용기는 존중하네 이제는 독재 정권실에도 이랬어요 그리고 당장 김선태가 단식할 때 어땠습니까? 민당에서 민당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대변인이 조롱한 했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찾아가고 의원들도 건강검진에 많이 들렸고요 결국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 드리킹 특공도 청와대랑 정부의 당이 결단해서 수용을 해준 거잖아요 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을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의 당 입장에서는 청와대하고도 조일도 했겠죠 부당하지만 떳떳하니까 수용하자 그래서 단식 9일 만에 수용해줬잖아요 지금 오늘이 12일째입니다 단 한 놈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회 먹으라고 조롱을 하고 텀블러에 뭐 숨겼냐 육수 숨겼냐고 조롱을 하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 풀 수 있는 그런 공은 지금 여당에 넘어가 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고 사실은 지난 새누리당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정현 대표가 단식할 때 여당 대표였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야당에서 찾아갔어 추미애 대표가 찾아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찾아갔었고 그때 그 여당 대표의 단식은 말도 안 되는 단식이거든요 측군 여당 대표가 왜 단식을 합니까 그때 이제 전국을 망가뜨리려고 제가 그 뒷이야기를 다 나중에 들었는데요 전국을 망가뜨리려고 본인들이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전국을 망가뜨리고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한 기획단식이에요 생쇼조식이만 해서 하지만 그때도 사람이 밥을 굶고 있는 거잖아요 뻔히 보여져 박근혜 정권 코너에 몰렸고 곧 쫓겨날 위기인데 그런데 직군 여당 대표가 단식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도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찾아가고 일단 밥을 곧길을 끊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되잖아요 건강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아침 안 먹고 보통 많이 나가자는 사람들 점심때 바빠서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녁 오후 3시 됐쯤 되면 얼마나 배고파요 보통 사람들도 제가 어저께 충주총별집회 가서 밥을 마무리한 게 8시쯤에 마무리한 거 같아요 다 집회 수백 명 왔고 뒷풀에도 수십 명 왔는데 숟가락 농이 한 8시쯤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인사 하나 하는데 술도 주고 맥주도 주시는데 제가 운전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단식 타고 그러니까 술이 안 땡겨서 안 먹었어요 물만 좀 먹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약간 촉촉한데 살 빼려고 안 먹고 그냥 잔 거예요 운전하니까 좀 배고프잖아요 네 3시간 갖고 운전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챙긴 척철한데 아니다 지금 먹으면 살찐다 해서 안 먹었어요 네 아침에 오마이티비 10시 반까지 늦으면 안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늦잠자고 부랴부랴 나오니까 뭘 안 먹었어요 지금 이제 12시 되어 가잖아요 11시 지금 사실 배고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제 저녁 7시쯤인가 밥 먹고 8시쯤에 숟가락 넣고 12시간도 더 지났잖아요 배가 고프죠 그리고 근데 내가 점심 때 지금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왜요 또 일하러 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 몇 번 있는데 그러면 3시나 4시쯤에 일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네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 이틀째 12일째인데 지금 저희 방송 화면으로 이재명 대표와 우리 용혜인 대표님 가셨네요 용혜인 대표가 만나고 있는 모습 생중계로 보고 계신데요 용혜인 대표님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가셨을 것 같은데 왔다 왔다 하면서 네 아마 정식으로 만나는 면담 자리는 처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미 대표님도 가시고 다 가신 걸 봐서 아마 오다가다 인사는 드렸을 거예요 용혜인 대표님 성정상은 이제 옆에 있는 화면이 지금 잡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가셨고 저도 이재명 대표님 본회의 들어가 있는 동안은 제가 이재명 대표님 자리에 한 번 앉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어있길래 한 번 앉아 봤습니다 아무도 의원님들이 이제 지키러 와야 되는데 마침 의원님들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민수 대변인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앉았다가 아 여기는 내가 앉았으면 안 되겠다고 옆으로 가서 동조 앉았는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자 우리는 앞으로도 현실여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여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